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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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함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은 성경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죽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음걸음걸음이 보음걸음이 우리는 초대교육 백분의 1, 천분의 1, 천분의 1 보다도 더 적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왜 시험에 들고 왜 낙심하고 왜 분노하고 왜 불평하고 왜 무너집니까? 아니 초대교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실들 동일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실들 나에게도 임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모셨던 그 성령 역사 나타났던 그 성령 역사가 내게도 임한 성령 역사는 똑같은 성령인데 왜 나는 자그마한 문제들 앞에 열지 없이 무너지고 내 맘 무너지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에 들도록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에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잘못 먼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올바른 것들로 각인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져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붙잡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각인되었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진짜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구절 두 구절 얼마 안 되잖아요.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 20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하께 부르지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육신적으로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라고 기도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 돌라고 기도했는데 돈을 가지게 됐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 건강함을 얻었다. 물론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응답이냐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상황이지. 그렇잖아요. 상황이지. 진짜 응답은 다른데 있다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량곳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누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유하고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건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응답은 말씀이 많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말씀이 말씀드리는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지난 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지난 날 보면 그냥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한 주간 현장에서 그냥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 따로 현장 따로 말씀 따로 우리 신앙생활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왔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요일 날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받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문구를 잡고 나가면 말씀 다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심지어 어떤 제목으로 메시지 했는가 그것도 기억 안 나요. 목사인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말씀을 선포해놓고도 돌아가서는 어떤 제목의 말씀이 선포됐는가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어떠면 지난 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은 전혀 다르죠. 지금 강단에서 우리 주요일 날은 장로님들 주요일 오후에는 안수지 부사님들 또 수요일 날은 우리 근사님들 중심으로 기도에 담당해 돌아가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보면 진짜 이분들이 한주한 삶에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있구나.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놓고 기도하는 삶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날은 어땠습니까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현장 속에 빠져가지고 급격하게 살아가요. 그나마 기억나는 것도 하면 말씀 통해서 진짜 이건 기가 막히게 생각나요. 뭐냐. 예하던 것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하던 것 생각나고 또 설교 시간에 웃기는 이야기하면 그게 마음에 남고요. 그리고 또 뭔가 감동적인 것 그 감동을 받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로 현장이 따로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전혀 영적인 힘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녕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이런 신앙생활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현장이 맞고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맞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의 말씀의 흐름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말씀의 흐름을 보고 확인하면 할수록 나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함께 진정한 올바른 기도 제목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은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약을 주셨는데 그 은약이 바로 장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은약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은약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뜨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재 가운데에 재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재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재와 사망의 법에 붙잡힌 바 되어있고 재와 사망의 법에 법적으로 완전히 딱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안 되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뭔가에 매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다른 사람 보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인생 내 마음대로 될 줄 아네. 한번 살아봐라.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매여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뭐냐? 결국은 그 배경은 영원한 치욕 배경에 속해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이고 결국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타락한 인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보금이라 하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는데 이런 성경의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의 기록이 없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원시보금이라 하는데 첫보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시보금은 첫보금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모든 문제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이게 보금의 원보금이에요. 원시보금이에요. 이게 진정한 응답이고 해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될 인간이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한 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 언약을 놓쳐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열심히 제사했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열심히 들이지 않아서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제사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고 결국 가인의 제사가 실패되어지고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아벨의 기도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기브리스 11장 사절에 아벨은 지금 또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했어. 딴 것 한 거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 언약을 알고 이 언약 가지고 예배드렸는데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가인에 의해서 그런 아벨의 믿음이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기브리스 11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여러분 정말로 여자의 후손 그 언약에 대한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게 된 것이 장세기 6장에 내필임 시대가 온 겁니다. 내필임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필임이란 말 그 자체가 나팔이란 뜻이 나팔이란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어지고 결국 사탄에 붙잡혀서 만들어내는 문화가 우상의 문화 타락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필임 시대가 왔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겠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어 오겠습니까? 장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너를 위해서 만들라 너와 후대를 위해서 18절이죠 6장 18절에 방주를 만들라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은약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반도로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그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을 불러세우셔서 그 언약의 역사를 대를 이어서 계속 이루어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성공 하나님을 대정하는 문화로 완전히 사로잡힌 시대가 바로 바벨탑 시대였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벌써 이런 문제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일어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또 언약을 회복하게 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또 언약을 회복하게 하고 저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메시아 크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크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말하면 모든 역사를 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들이죠. 400년 동안에 애급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들도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애급의 노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기어가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모세를 통해서 이해하겠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알리신 사건이 뭡니까? 7역의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해제사 누구를 말합니까? 크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모세의 걸음 속에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야기했어. 그 지팡이 나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400년 동안에 에그벤 노예세계세상 속에서 해방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흘러왔고요. 사실은 그 역사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강단을 통해서 그 언약의 역사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보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보금이 땅에 지팔벼지게 되고 교건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보금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종교계획을 했죠. 루터가 종교계획을 했는데 그 종교계획 이후로 지금 한 500년 넘었습니다. 종교계획 이후로 500년 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보금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 보금의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세계보금의 증인들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오늘 받고 오늘 받은 말씀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딱 맞아지게 돼 있고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잡혀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보금이 맞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박혀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목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자목이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목이 딱 세워지면서 이 기도자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삶도 나오게 돼 있고 그 부분들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이 땅에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이 흘러가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까지 보여지게 돼 있어 내가 받은 은약이 어떤 은약이고 그 은약 속에서 내게 기도자목을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어낸 기도자목 말고요 그 은약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 주신 기도자목이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만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놓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이 부분들을 전달해야 될 이 부분들을 흘러가게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돼 있어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의로 나타난 걸음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누림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사도행유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동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병이를 봤습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절기만 되면은 공식적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입니다 그 성전입니다 그게 베드로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안전병이를 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안전병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문이라는 사실을 봤어요 그게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 주목하여 봤다 3장 4절에 나오죠 4장 3장 4절에 주목하여 봤다 했어요 절대적인 문이 된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안전병이라는 것을 6절에 말씀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베드로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그리도가 필요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리도를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 누려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고 기도 제목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느냐 실제적인 현장까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두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진짜 신앙생활을 모르니까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흘러왔고 그것이 지금 내게 역사되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이 내게 확인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가 보여지면서 현장까지 보여지는데 이 사실이 안 되어지니까 기껏한다는 기도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것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정말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내 인생이 서 있는 것인가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서 있는가 내 인생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 당할 때마다 흔들리게 되고요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은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은약은 오늘 우리 찬양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그 말씀은 오늘 또 내게 들려주옵소서 찬양했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바울이 빌리포 3장 1지라 보면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늘 하는 말 그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 전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도라는 거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역사를 가지고 바울은 예수가 그리도라는 사실을 늘 하는 말이었어 그게 자기에게는 수고름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했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듣던 말씀 역사 속에 지금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서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받은 이 사실을 얼마나 축복된 인인가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정리하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흘러온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는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해요 그 말씀이 정착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응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치유되느냐 말씀으로 내 삶에 그 말씀이 정리되어 질 때야 내게 미리 이미 각인된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죠 그것이 습관과 체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어떠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으로 이미 다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이고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순간은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 쓰고요 그게 영혼이 병든 거예요 염려한다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으로 붙듯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먼저는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그것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게 영혼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될 때 그게 영혼한 축복의 보좌와 연결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먼저 각인된 하나하나가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각인된 것이 나와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켜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했죠 믿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출애기 14장 13절 14절에 나온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는데 오늘 너희가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 다시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중요한 말씀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각인된 거예요 모세의 영혼 속에 각인된 거였어 문제 앞에서 그 각인된 믿음의 고백이 나왔는데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그들은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그들은 그 속에 각인된 것들이 나왔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애굽 살 때가 좋았다라는 거 왜 이곳에 불러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애굽 살 때가 좋도 좋지 않았느냐 애굽에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고 또 거기에 우리의 매장인도 있고 애굽이 더 좋았지 않았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각인된 거였어 그러나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각인된 모세의 선포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고백한 모세의 말대로 홍해를 건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 각인된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자 성거조 죄송합니다마는 낭중지초 낭중지초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기억곡 비집고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인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전으로 또 훌륭한 교훈으로 도덕책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훌륭한 교훈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바르게 살아야 될 부분들 그게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윤리적인 부분들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는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분에서 사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각인되면 달라지게 돼 있어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이 우리 아이들이 각인된다 분명히 한 시대를 살리는 일꾼들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 특별히 우리 하나스민스쿨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스민스쿨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금교육으로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스민스쿨에 넣어서 지금 보금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김진정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하시면서 스민스쿨에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하나가 스민스쿨에 다니는 아이 하나가 수영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 아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한 분이 070 스민스쿨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우리 070 잘 모르잖아요 일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070 잘 우리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070으로 하나스민스쿨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한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스민스쿨에 넣고 싶다라는 어떻게 하면 더 갈 수 있느냐 지금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스민스쿨에 처음부터 입학시키고 싶다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또 부모에 입학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다닌야 물을까 교회는 안 다닌다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이를 스민스쿨에 넣으려고 입학시키려고 생각했느냐 하면 주위에 자기 아는 아이를 보니까 뭔가 달라요 수영장 가서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아이는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석 이후로 만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고 또 정말로 신앙상을 하는 것을 봐가지고 아이를 내연에 입학시키려고 한다라고 우리 스민스쿨에 담당하고 있는 김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복음이 복음이 학원에 학원에 교사 의뢰를 해가지고 수업을 받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원 강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스민스쿨 안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 때문에 수업이 빠지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보강해 주겠다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 더 열심히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아이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하는 말들이겠죠 뭔가 착한 아이들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아이도 착한 아이지만 진짜 말씀이 어릴 때부터 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모든 근본을 바꾸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진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 아니요 생명인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유건무익하다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바로 살리는 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이전에 우리의 모든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병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된 아이들은 한 시대를 살려갔다는 사실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딱 붙잡고 여러분 개인들이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인생이 정리되어진 축복이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시켜 나가는 이것만큼 신앙의 유산 중에 유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도록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면 먼저는 말씀의 묵상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뭡니까 조용한 시간에 깊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치유를 가져와요 말씀의 묵상이 되어질 때에야만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편 1편 1절에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절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진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는 자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요? 묵상하는 자 하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시간 지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정말로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고 그게 영혼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묵상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생각나게 되고 그것 가지고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주고 기도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교회사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묵상의 비밀 가운데 그걸 누리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명상운동을 통해서 모든 엘리트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세상의 엘리트들이 왜 명상운동에 빠지는가 그 책도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명상이로나마 뭔가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안식인데 그걸 아마 찾기 위해서 명상운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명상운동을 능가하는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묵상암으로 말하면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 주는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깊은 기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묵상운동의 기중한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리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는가 먼저 첫 번째로 묵상운동을 통해서 묵상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고요 말씀을 쓰는 것도 좋아요 기록하는 거죠 좋습니다 아침에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차를 세워놓고 로비를 거쳐서 제 방에 들어가요 이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세 분 네 분이 꼭 먼저 쉼터에 앉아있으면 뭔가 열심히 뭔가 적으세요 그러니까 가보고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말씀을 적고 기록하는 부분들을 봐요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거 기록하는 건 또 달라져요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도 집에 가시면서 운동하시면서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래서 계속 암송하면서 운동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암송하고 또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치유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면서 말씀들이 각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10편 5편 3절에 다윗은 아침에 기도한다 했어 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10편 17편 3절에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러면서 10편 119편 147절 148절 한번 보십시다 10편 119편 이 10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와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들인데 이 말씀이 자기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119편 1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불을 지지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148편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업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뜬 나이다 새벽녘에 눈을 뜬는데 주의 말씀을 업조리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뜬다 다윗이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로 10편 119편 11절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범죄치에 안에 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했어 말씀의 능력이죠 내가 범죄치에 안에 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10편 119편 130절 131절 한번 보십시다 130편 1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여는데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러면 32절입니다 3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의 입을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므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시록 19장 13절입니다 게시록 19장 13절 이 말씀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또 그가 빛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빛불인 옷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다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노래가 될 정도 하면 돼요 10편 기자인 다윗은 말씀을 그냥 시로 쓴 것에 아니라 노래로 적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곡조 있는 노래로 적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쓸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이 암송될 때 노래가 될 정도로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말씀이 암송되고 물상되어지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승군과 실패가 나오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루터 도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종교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저한 시대에 어느 하나 복음 앞에 서지 않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인 루터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하면서 결국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그냥 이 고백을 루터가 하고 종교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조차도 이미 하박국 선지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주신 말씀을 바울이 붙잡았고 주신 말씀을 루터가 붙잡은 거예요 그 루터로 말미암아 한시대 종교계획을 시작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혀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 예수는 또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 앞에서 물리친 사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영직사함의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힘 중에 힘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도록 묵상운동 깊이 기도한 말씀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 암송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들이 어떤 가시를 체험하는 그런 한주간대결을 최예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10편 107편 19절 20절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요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인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지고 암송되어진다 그 속에서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남과 더불어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 중의 응답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지시고 그 축복된 역사들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붙자고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되기를 최여름으로 축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된 말씀 정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예배해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